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헌을 다 뒤져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단으로 이교도로 신의 흉례를 노는 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잘못된 사람들은 있었지만 본인이 신이라고 내가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내가 천국에 갈 길을 안대해 줄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역사 이래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오직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분 말이죠 우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분만이 성경에 나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고 오직 홀로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감사하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냐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많은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동양사상에 공자와 맹자와 예수님을 3대 성인이라 동양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만지지 아니하고 인성만 보고 사람으로 간주하고 말했을 때에 그분은 성자 중에 성자시다 그런 뜻이죠 사람으로는 성자야 그러나 그분은 신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생명이셨고 그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셨어요 그분이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분은요 다 동양의 성자들은 무덤이 있는데 이분은요 무덤이 있기는 있는데 비었어요 시신이 없는 무덤 죽어도 다시 살아버리신 그분 죽은 자들의 성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이고 너희들도 생명이다 믿는다 라는 말은 이콜 A하고 B 1과 1은 이콜 같아요 0과 0은 같아요 시끄러함과 시끄러함은 같아요 골드와 골드는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집 천국이 내 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나도 누린다는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모든 것에 나도 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너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도 괜찮아요 단순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 그러면 죽는 다음에는 부활이니까 영생이니까 괜찮은데 죽을 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궁금하고 좀 걱정이 되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통이 없이 기력이 다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죄일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싹 하면 좋겠어요 아멘이지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기도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백인사회는 그 근본이 성경의 사상이 지하에 흐르고 있어요 성경사상 위에 국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 성경사상이 그 국가마다 국가의 이데올로기 밑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결혼하면서 유언세미나를 가요 유언세미나 잘 젊었을 때에 유언세미나 장례세미나 죽음세미나를 참석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나는 죽을 때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미리서 유서를 다 써요 유서를 써가지고 한 통은 자기 담당 자기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한 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한 통은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한테 주어서 또는 목사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유언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국가에다가 그대로 헌납할 테니까 국가에서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팔아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싹 헐어버리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어요 공원을 그래서 도시에 소공원들이 옆에 막 늘어나면 공원을 만들어 공원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재산은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테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는 유서에다 딱 해가지고요 변호사하고 해서 교회에다가 한 통 딱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자식에게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어떤 기부에 기부한 단체에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 나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사상 다시 산다는 이 부활사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빈무덤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귀신으로 나와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문을 가르치고 죽은 다음에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모습을 설파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지만 가시면서 내가 가는 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분은 지금 오시기 전까지 영으로 영으로요 영으로 육은 부활에서 부활체로 변해서 영생체로 변해서 주님이 하늘로 완전하게 올라가셨어 그런데 그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멘이지요 말씀하시고 아멘이지요 나를 도우시고 아멘이지요 세상 살아갈 힘을 주시고 아멘이지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지만은 그 성령님이 알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내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수고가 많구만 네가 고생이 많구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사용했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아마 여기 증인들이 많이 다 증인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불로 심령에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제 귀에 들리셨어요 그분이 영어로 제게 감동하시고 감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진리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요만큼도 양심에 찔림이 없이 또 이만큼도 뭐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영역 없이 100%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늘 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오늘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안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임을 증거를 얻었고 확증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아하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분이시곤 하고 깨달아 됐어요 그래서 깨닫고 믿는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 돼서 태어난다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식도 늘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구원 받는다 깨달아서 믿는다 이 깨달음의 신학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 둘 깨달아가는 거이고 태어나서 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하나 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질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나 말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은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나다 나 말고 그리로 가는 길은 없다 왜 길이야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지만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 그리소가 길이 아닌 것은 절대로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간다고 말은 해 간다고 가르치고 해 그러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예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가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요 기도해야 돼 천국가 찬송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야 천국가 아니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연적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욕구예요 이 욕구는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 욕구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공허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찬 바람이 싹 불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야외 공기가요 좀 쌀쌀하니 공허한 분위기야 차가운 바람이 오는데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네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운내를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별것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잘 먹고 잘 잃고 잘 살고 잘 잃고 다 하고 안 부를 게 없는데도 저녁이에요 여기가 썰렁 뭔가 어디가 비어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못 채워졌어요 2% 부족한 물선전도 있지 5% 부족인가 뭔가 부족해 그건 영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두 번째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 뜻 계획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법은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 법을 정해놓고 이 법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율법과 개명이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는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고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고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침이니까 일어나고 저녁이니까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쉬고 목마르니까 마시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당연히 먹지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당연히 마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가 먹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먹고 배가 고프니까 주의를 할 수가 없어 배가 고프니까 주의를 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내가 먹고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가지고 찬양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마시고 주의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목표가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알아서 공부해서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모으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리오 진리오 생명이라는 말은 나는 천국에서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복을 받아서 사는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의 생명을 생명을 얻으신 분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내 생명이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주님이 갈릴리오수 근처에서 저 홀몬산 위로 올라가시는데 한 40키로 정도 가셨어요 홀몬산이 높은 산이잖아요 그 홀몬산은 흰눈이 있어요 여름에도 가도요 그런데 한 430m 고지 정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로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야!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아이고! 세례요한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막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했어요 아 그러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앞에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지금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시죠 주님이 사람들을 주님이 뭘로 보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이고! 동양의 3대 의인 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던데 십자가에서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고 기독교가 믿는 그런 거라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주님을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보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확증을 시키려고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다 이렇궁 저렇궁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다 알았어 그런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세상에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너는 오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과 하나님 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 1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이 주님을 뭐라고 보는지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고 주님이 1대 1로 주님은 다 물어봐요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 다양한 믿음과 신앙과 스타일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오늘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상관할 게 없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믿든지 그건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말이야 너 너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칭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나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을 믿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군중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너는 오늘 낫기를 원하느냐 다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오늘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오늘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오늘 낫을 줄로 믿느냐 너는 오늘 여기서 치료받을 줄로 믿느냐 하고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에베당 속에서 군중 속에서 그리스오인이라는 속에서 우리 교단만 해도 한 300만 명 되는데 300만 명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단 중에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실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대1로 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구약의 노아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고 열매가 악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이 그랬다고 그 사람을 다 한꺼번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노아를 한 사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반체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하나님은 1대1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성도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 나 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고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못 받아도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신리의 은혜, 틸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은혜 받고 돌아가도 나 못 받으면요 나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합시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너는 지금 넓은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배도예요 너는 배도 했느냐 안 했느냐 세상이 다 변질돼요 신앙이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요 세상적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가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요 세상의 문화로 신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너는 성경대로 바로 믿고 있느냐 너 말이야 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개인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는 나를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살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요 예배당에 모여서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요 성경 표현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 믿어서 어떨 것인지 알아서 뭐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다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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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놓고 지식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라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요 벌거벗어서 그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마아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도하고 다 고침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물론 그들의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하였어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거룩한 죄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악한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아야지 왜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멸망받고 지옥 갈 일에 쓰임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0명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더 버리고 도망가고 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소 예수 밖에는 없네 그리오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기다리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이렇게 한 줄기로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니요 이게 몇 갈래, 수십 갈래로 쫙 불이 갈라지면서요 각 사람 위로 불이 막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눈으로 보여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로 불이 가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불이 쫙 갈라져서 들어가는데 이 불이 들어가는 동시에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뭔 말이지 하고 정신을 잘해서 보니까 각자 자기 나라말로 통역이 돼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각자 거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6월절에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의 각자 나라의 말로 통역에서 들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여기서 주여 그랬는데 주여가 막 강나라말로 전부해서 강나라 사람이 알아듣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더 주님을 배도하고 십서가에 못 받고 오히려 또 예수님을 따로 사셨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현리가 왕성해가지고 대체대장 편에서 파리사인 쪽에서 열심히 유대인 쪽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120명이요 거기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해서 미쳤어 미쳤어 저들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 아침부터 술 취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사를 어떻게 하든지 변질되든지 잘못되든지 우리 여러분 상관하지 말아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신앙이 어떠니 뭐가 틀렸느니 뭐가 맞았느니 뭐 어쩌느니 정치가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온 세계 걱정을 다 여기다 담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섯시다 주여 나를 보게 하여 주 없어서 할렐루야 초대교의 성도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초대교의 성도들은 다 변질됐지만 나는 변질되지 않을 거야 초대교의 성도들은 다 그를 죽이라고 했었지만 저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주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다가 하나님의 불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면서 신앙사를 하렵니까 여러분 뭐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까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계산 좀 해봐요 계산 좀 달력 갖다 놓고 계산 좀 해봐 요즘 핸드폰에 보니까 연도가 한꺼번에 다 나오대 저는요 핸드폰에 입력한 거 보니까 연도를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데요 2021년에서 59년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한참 해가지고 59년이 나와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어머나 이거 하루도 아니고 년으로 해서 막 앞으로 올라가는데 59까지 가려고 하니까 한참 해야 59년이 나오네 이렇게 많이 살았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 남았는가 다시 2001년으로 와가지고 앞으로 보니까요 오늘이라도 갈 것 같아요 부탁인데요 제가 오늘 가면 저 불쌍한 우리 집사람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해 박 장문님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부탁해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기간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의 착각입니다 이성이 주는 신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뭐 하시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뭐 하시고 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겠습니까 뭐 하시고 사다가 그분이 부르시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예요 예수님의 본체는 변함이 없으셔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망할 일도 없고 범죄할 일도 없고 없어질 일도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no problem이야 문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가지의 축복과 만가지의 채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 말고는 믿을 자가 없음을 믿으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고는 나는 바랄 것도 없고 그분의 영광 아니면 나는 살 이유도 없고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런 뜻도 없고 개백도 없음을 인정하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디옥 송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송도들이 장노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보고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송도들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보고 알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모든 송도 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